안녕하세요. 취업 보게 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이번 상반기 공채가 안팎으로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많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반기 공채를 이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인기 있는 정유업체 하나를 선정을 했는데요. 기름은행이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현대오일뱅크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현대오일뱅크 진행 어떻게 하는지 좀 볼 건데요. 먼저 개괄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보고요. 채용 절차 좀 본 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 있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씩 차례대로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회사인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현대오일뱅크는요. 1964년 국내 최초로 민간 정유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극동쉘 석유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는 20여 개국에 공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계열 회사로 지금 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지만 역시나 다트에서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트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립일은 1964년 11월 19일이고요. 본사 소재지가 충남 서산시 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자, 분류는 대기업 계열사로 되어 있고요. 종업원 수는 2천 명이 넘습니다. 업종과 업태는 원유 정제 처리 여부로 되어 있고요. 매출액이 상당합니다. 21조 원. 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2,186억 원. 규모가 상당하죠. 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원유 및 정제유 수출입 그리고 수송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현대 오일뱅크 사업 영역을 좀 크게 나눠보면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업은 주력 사업이죠. 정유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동과 멕시코 등지에서 원유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10개, 20개 나머지 해외, 아시아, 그리고 동남아 지역으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업은 석유화학 사업입니다. 롯데케미칼, 그리고 코스모 기업과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이 MX를 생산을 하고 또 원료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윤활기후 사업인데요. 자동차, 선박, 산업류, 그리고 윤활기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일 터미널 사업인데요. 울산 신항의 대규모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업은 제철화학 사업인데요. OCI와 합작을 해서 카본 블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라든지 잉크라든지 고무 배합제에 필요한 원료이죠. 그래서 정제를 하고 남은 것으로 이런 카본 블랙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길 가면서 많이 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주유소,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400개 정도니까 규모가 굉장히 상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오일뱅크에는 여섯 가지로 구분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업 분석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핫 이슈 이것을 꼭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오늘도 저는 세 가지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꼽은 이슈는 바로 SK 네트워크 주유소 인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인수하게 됐는데요. 현대오일뱅크가 2,400개 전국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SK 네트워크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거의 2,500개 정도가 됩니다. 점포가. 그래서 규모가 좀 더 커지게 되고요. 그동안 현대오일뱅크는 지역이 수도권을 좀 벗어나서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좀 확장하고 있었는데 SK 네트워크를 인수함으로써 수도권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업 제안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현대오일뱅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제 생각해 보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주유소 브랜드 평판 1위입니다. 매달 이제 우리가 기업 브랜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3월 브랜드 평판을 조사한 결과 동종 업계에서 브랜드 평판 1위를 했다라는 거죠. 현대오일뱅크 정유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조금 더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계속 브랜드 가치가 좋게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희소식이 아닌가 전망도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마케팅을 활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꼽은 이슈는요. 바로 유가 전쟁 리스크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유업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금 기업들과 산업들이 지금 안팎으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데 유가 리스크 때문에 정유업계는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와 유가 전쟁에서 대량 계속 그 가격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져서 공급 과잉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국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확보했던 그런 원료에 대해서는 재고 손실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컨텐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 악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실행 계획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현대오일뱅크가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컨텐전시 플랜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이 안 됐다면 내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예상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업 분석을 위해서 이슈가 세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심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절차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 상반기 채용 기준으로 보니까 사무일반, 국내 영업, 엔지니어, 연구개발 이렇게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지는 서울이랑 대산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이렇게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 총무, 구매 골고루 뽑고 있고 해외영업, 트레이딩, 해상운송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 재무, 노무, 총무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인데요. 올해 여름 2020년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되고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공인어학 성적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공통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고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커트라인을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대사항은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보은 대상자와 장애인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 프로세스를 한번 볼까요? 일단 서류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커리어센터 가셔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필기 전용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 50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적성검사 135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확정사항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왔으나 지금 여러분들도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있듯이 지금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험을 많이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고 아직 공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중이기 때문에, 원서 접속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원을 하시면 나중에 공지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대체될 수도 있다고만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자, 면접은 1차 전공 면접, 2차 인성 면접, 3차 인성 면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전공, 직무 역량에 포커싱을 해서 질문이 들어갈 거고요. 2차, 3차는 임원진 면접인데요. 2차는 임원진 면접, 현대 오일뱅크의 임원진 면접이고 3차는 그룹사 임원진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성 면접이 조금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채용 검진이 확정이 되면 문제가 없으면 최종 입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류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소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항목을 보면 이게 지원하는 분야별로 항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사무일반과 국내 영업이 지원하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와 연구개발 직군이 지원하는 1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무일반 그리고 국내 영업 지원자가 써야 될 1번 항목은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해당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근거를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자이기 때문에 천자를 500, 500 이렇게 좀 나눠서 두 개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직무 지원 동기죠. 직무 지원 동기예요. 회사 지원 동기가 아니라 직무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 직무를 왜 선택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여기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넣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직무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전공과 그런 기술 역량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걸 경험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여기에다가 어필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공에서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부했던 것들을 잘 적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탄탄하게 넣으셔야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은 첫 번째 직무 지원 동기 내가 여기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잘할 수 있냐면 전공 능력, 지식, 기술, 태도 나는 갖추었다. 라는 것을 어필해서 500, 500 하는 것도 괜찮고 혹은 지원 동기, 지원 이유죠. 그걸 400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600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분량이 천자이기 때문에 하나를 통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두 가지 문단으로 나눠서 써야 좀 가독성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 제목을 달아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 부분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분량을 보면서 부담은 없어요. 100에서 6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500에서 600을 쓰잖아요. 500에서 700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이 회사를 선택한 거 이렇게 나가시면 너무 아부성 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진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한 선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쓰시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인재상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소서 쓰실 때 우리가 인재상을 조금 참고하면 좋은데 인재상에 보면 우리가 잘한 선택이 무엇인지 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인재상 첫 번째가 뭐냐면 최고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인재. 자신과 회사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 고객 만족, 책임감, 추진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열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바꿔가는 혁신적인 인재. 그래서 폭넓은 경험과 학습, 열린 사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인재. 그래서 신뢰를 강조하고 있어요. 존중과 배려, 열린 소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의 경험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열정을 발휘해서 뭔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스토리를 하나 쓰는 거. 그리고 아니면 계속 내가 학습하고 또 열린 사고로 계속 무언가를 하는데 혁신을 한번 이룬 적이 있다. 여기에서 혁신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방식을 내가 한번 시도해본 거라고 가볍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좀 마음의 짐이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혁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렴, 공정한 행동, 신뢰받는 인재 이 부분인데 누구와 약속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의 어떤 소신, 정직,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저는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 세 개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스토리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고 혹은 현장 실습 아니면 팀워크,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이런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를 해당되는 걸 선택해서 내가 이제까지 가장 잘 산 선택은 이것이다. 라고 쓰는 것이 어떨까 아이디어가 없으신 분들은 저의 제안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넘어가면요. 본인의 성격의 단점과 그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건지 기술하세요. 라고 해서 비교적 이제 이거는 분량이 좀 있어요. 100에서 800자 조금 부담스럽게 시작합니다. 자, 다른 회사는 그리고 다른 항목은 내가 좀 잘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워요. 내 단점을 드러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작성을 하시면 좋으냐면 일단 이 단점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지원한 분야에 일단 너무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이어야 돼요. 이게 성격의 단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수준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실력 신입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고 그 뭐 전공지식이 부족하다 뭐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성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문을 잘 보시면 성격의 단점인데 단체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뭐 영업 쪽이라면 좀 더 심각한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내가 성과에 차질이 없는 부분 나만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피해야 되는 어떤 단점 심각한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유부단함 의사결정을 잘 빨리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모든 직무에서 기피하는 부분이고 또 내가 즉흥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했을 때 인간미 수준으로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일반 사무로 지원했을 때 혹은 국내 영업으로 지원했을 때 엔지니어나 연구개발로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직무의 어떤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게 인식되지 않을까 이걸 좀 고민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너무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쓰면 나의 잘못을 고스란히 다 들켜야 되고 굉장히 또 이게 설명을 너무 쓸데없이 잘하게 되면 나의 단점이 너무 눈에 확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들은 분량을 다 채우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단점은 800자를 굳이 다 채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세세하게 나의 잘못을 다 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게 저의 권고사항, 추천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구개발 4번으로 볼게요. 나머지 직군에서는요. 다른 1, 2, 3번까지만 지원을 하는 건데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만 4번 항목이 있습니다. 4번 항목은 세부 전공 또는 논문이 있다면 그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세요인데 사실 논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논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앱스트랙 수준에서 학술지 초록 분량 정도 하면 이 안에서 내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지원할 때 논문이 없을 때가 문제인데 논문이 대부분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쓰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개발 쪽에서는 이 사람이 전공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거를 두 개, 세 개 정도 대표적으로 좀 정리해서 보여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것도 없다. 그리고 다른 전공이 뭔가 좀 드러낼 게 없다라고 한다면 세부 전공을 설명을 할 때 내가 전공한 이 전공은 이런 전공 역량을 키우는 어떤 학문이다. 분야이다. 라는 걸 좀 소개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갖췄다. 전공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들을 갖췄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전공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진출 분야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연구나 아니면 이런 잠재력 같은 것들을 조금 어필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쨌든 전문성을 좀 보기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잘 정리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 전공이 이런 이런 역량을 개발하고 좀 배우는 그런 분야이다.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혹은 내가 참여한 논문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시면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직구는 이제 3개 그리고 연구 개발은 4개 해서 항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분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천자 같은 경우에는 500, 500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 아니면 406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모든 문단의 하나 항목은 다 헤드라인을 붙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면접 전략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일단 면접이 1차, 2차, 3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일단 실무집 면접이 1차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지원한 직무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또 직무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 들어와요. 사실 1차, 2차, 3차 면접을 전공 중심으로 보겠다. 인성 중심으로 보겠다. 하지만 이런 면접에서는 인성 면접을 다 배제하고 전공만 본다던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성향을 다른 전공 면접을 하더라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공 면접과 인성 질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 면접은 임원진 면접인데 현대오일뱅크 임원진과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성 위주로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질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좀 보기 위한, 관찰하기 위한 면접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차 면접은 그룹사 임원진들과의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사의 인자생에 맞는지 인성을 좀 위주로 보는 면접들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빈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1분 자기소개를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모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다면 뭐 괜찮겠지만 가서 나는 자연스러운 소개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1분 자기소개를 좀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룹 공채에서 여기에서는 좀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시켜보는 편이고 그래서 자기소개를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1분 정도 준비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원한 동기인데 자소서에 나왔던 직무지원 동기를 잘 정리하시면 그건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그리고 정의업계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를 왜 왔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이 회사는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다. 이거 이제 산업의 관심도나 아니면 경영 철학이나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있다면 그걸 어필하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 입사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소서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이다라는 거를 드러내야 하는 준비를 한 것들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공부한 것도 괜찮고 또 아르바이트나 그리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는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도 또 쉽게 진입장벽이 났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어필을 하시고 굳이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무 일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사무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하시면 좋고요. 또 영업, 판매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공장에 견학을 해봤냐 혹은 시설 방문을 해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지방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없게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스터디 꾸려가지고 같이 견학 가는 것도 저는 좀 하면 괜찮을 거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그러니까 단체로 어디 가는 걸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이걸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기를 떠나서 좀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사, 공장 그리고 지역들이 전국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대학 시절에도 다른 지역에서 연구가 없는 데서 잘 지낸 적이 있다. 혹은 기숙 생활을 좀 내가 해본 적이 있다. 혹은 해외에서 혼자 살아본 경험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근거로 얘기를 하면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에 나는 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잘 밝히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유, 그 다음에 등유 이런 공정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이제 전공 질문들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전공 질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게 제품이 생산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사례를 준비하시면 좋은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인재상 세 번째 신뢰, 청렴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정직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가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엔지니어나 어떤 연구개발이나 이쪽에서는 정직함 어떤 이런 기준을 준수하고 잘 제도를 준수하고 기준을 맞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거지만 안전의 어떤 품질에 영향을 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강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군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도덕성 이런 부분들은 내가 대표 사례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현대 오일뱅크 상반기 공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기소개서,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자소서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임원 면접도 있고 또 임원 면접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성을 조금 많이 본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내가 일부러 인지상에 맞춰서 없는 날을 메이크업해서 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가면 또 당연히 어른분들이 봤을 때는 괴리감이 느껴지고 거짓스러운 면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잘 보이고 싶겠지만 인지상에 억지로 좀 껴맞히기보다는 내가 가진 장점과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격적인 강점을 잘 통일시켜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공채에 힘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